2020년 8월 20일 흉가여행 37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누구세요? 잠깐만요 아직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아직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잠깐만요 누구세요? 저 잠깐만 실례좀 하겠습니다 아니...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누구세요? 누구..누구세요? 누구세... 와아.. 계십니까? 누구시죠? 누구시죠? 분명히 움직였는데..사람이 당길만한 그것이 아닌데.. 여러분들 봤죠? 이것이.. 봤죠 여러분들? 이거 사람이 당길 수가 없는데.. 잠시만요.. 누구세요? 저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들어갈게요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치지 마십시오 하.. 이런걸로 겁먹을 내가 아닙니다 이런걸로 겁먹을 내가 아니에요 어디있어요? 어디있어요? 저감은 어떤 거에 닿아내야.. 정말 냄새가 너무terror Hause 소리 소리Pod 아..아니야..잠깐만..잠깐만.. 뭐지? 음.. 뭔 소리야? 땡땡 소리..뭔 소리야? 아..씨..발.. 후우 야.. 여기 만만치 않네 어디 있는거야? 이거 여러분들 잡기는 아닙니다 잡기는.. 아.. 이거 진짜 큰일 나겠는데 오늘? 이거 큰일 나겠.. 여러분 지금 종소리가 계속 나요? 종소리가 계속 나.. 어디서? 어디서 모셔봐 잠깐만요.. 어디로 와.. 이 중? 어디서 모셔봐 누구세요? 누구세요? 걸어가고 있어! 도망가지마! 이콜아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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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있습니까? 그쪽에? 누구있습니까? 누구있죠? 아무것도 없어! 카메라 안돌렸.. 우리 여기서 그만하시죠 네? 여러분 잠깐 3층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미쳤다 오늘 뭐야? 나 찾았어 방금 뭐 올라가는 소리 들었어? 잠깐만 여러분들 와.. 나 기운 보소? 뭐야? 어디 계세요? 여기 있잖아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분명히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진짜 가까이 있어요 뭐야? 뭐야? 잠깐만.. 뭐지? 어? 뭐야? 신발 또 뭐야? 제발.. 한 번만 봐주십쇼!! 한 번만 봐주십쇼! 제발.. 그냥 갈게요! 도망가요! 이제 도망가요! 이제 도망가요! 이제 안 돼! 아까 전에 갖고 오세요 제가 이것까지는 뿌리기 싫습니다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손이 오게 갖고 오세요 오! 오게! 그만 살아 놀래키시고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잠시만요 엄청 세다..잠깐만요 여러분들 방금 못 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방금 뭐 봤어요 여러분들 방금 뭐 봤는데..잠깐만요 엄청 세다..잠깐만요 여러분들 Linda 방금 뭐 지나간 것 같은데..? 왜..? 잘못 봤나..? 아.. 여러분 잠깐만..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잠깐만.. 당신 어디야? 나와! 아..사람이잖아요 당신! 당신 사람.. 여기있죠? 뭔 소리야? 미쳐가겠다 나.. 미치겠다 진짜.. 나 미치겠다 진짜.. 하.. 아..진짜 힘들다.. 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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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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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아.. 여기 미쳤다 진짜.. 오지 마세요! 제발!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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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 때문에 그러세요? 뭐때문에 그러시면 돼요? 아니..말씀을 해주셔야 알죠? 저 잠깐만 들어갈게요 저 잠깐만 들어..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잠깐..잠깐.. 오지 마세요.. 저기 저기 저기.. 헉! 헉! 저거 문 좀 열어주십쇼!! 문 한번만 열어주세요!! 문 한번만 열어주십쇼!! 문 한번만 열어주십쇼!! 문 한번만 열어주십쇼!!! 문 한번만 열어주십쇼!!! Elo位!! John has the holdingbie. 여깄다 광카는 관찰카메라 카메라를 세워두고 어떤 망자의 장난이라든지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관찰카메라의 준말입니다 광카 한번만 가서 물도 좀 마시고 잠깐만 대화를 시도해 보는 동안 여러분들 약같이 맹키로 뭐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조금만 기다려봤다가 없으면 바로 나가는 건 이것까지는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힘을 빼가지고 잠깐만 뭐야? 뭐가 가까이 있었는데 방금? 나 분명히 아까 떨어진 거 봤는데? 잠깐만.. 나 안 할래.. 나 이제 안 안 한다 나 분명히 떨어진 거 봤는데? 나 분명히 떨어진 거 봤는데? 안 해 안 해 너희들 방금 분명히 약속했지? 나랑 거기까지만 하기로 약속했어 분명히 약속했어 나 안 해 안 해 36잖아요 26시 21시 2021 32 28 23 24 26 26 26 23 27 28 25 26 27 28 21 28